안녕하세요. 캡컷에서 글자가 톡톡 튀는 글자를 입력하고 또 글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캡컷을 글자 합니다. 그런데 캡컷을 하기 전에 이 캡컷은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만든 거로써 요사이 공짜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캡컷은 무료입니다. 무료로써 현재 유료로 바뀌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상당히 무료 치고는 기능이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자 캡컷을 터치합니다. 캡컷을 터치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체크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톤이 밖에 있죠. 이걸 터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시면 한국어라고 되어있죠. 기본 엔딩추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이렇게 가 있죠. 가 있으면 동영상을 만들어 출력하면 끝부분에 캡컷이란 로고가 떠요. 로고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면요. 이걸 툭 터치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유지를 터치하지 말고 지속을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지속을 탁 누르면요. 이와 같이 동그라미가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동영상 출력했을 때 캡컷에서 동영상을 출력했을 때 마지막에 로고가 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캡컷의 기본 화면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요. 동영상이 있고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컷에서는 동영상과 사진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 놨어요. 동영상에서 가져오든지 혹은 사진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사진에서 가져와서 글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로마키를 할 수 있는 이 색을 가져왔습니다. 네이비 블루 계통이죠. 이것을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걸 딱 터치하는 거에요.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일자가 생겨요. 한꺼번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계속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만 가져오고 계세요. 일단 이것만 가져와서 이거 터치한 다음에 추가 밑에 하단에 추가되고 있죠.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타임라인에 이렇게 같이 초록색이 사진에 왔죠. 이걸 터치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길이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상당히 빨리빨리 늘어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톡톡 치는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톡톡 치는 글자는 저 하단에 보시면 텍스트 T라고 있어요. 이것을 터치하면 글자를 가져오는 거죠. 텍스트 T를 딱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추가가 있어요. 텍스트 추가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위에 화면에 모니터에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 텍스트 입력이 나오고 아래쪽에 입력하는 창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다음에 한 칸 벌리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 더 넣어 보겠어요. 석송랜드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죠. 자 여기서 자판기를 자판기의 읽을 없애고 없애야 되잖아요. 사라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글꼴이 좀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 글꼴 있죠. 글꼴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글꼴을 탁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글꼴을 여기 보면 열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전통이라는 글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럼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고전적인 그런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죠. 스타일 터치합니다. 스타일 터치해서 저는 여기 노란색을 터치해 보겠어요. 노란색을 톡 터치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그러면은 하늘색 바탕에 노란색의 글자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톡톡 튀는 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기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편집 혹은 말풍선은 무시합니다. 이건 해보고 싶으면 각자 들어가서 해보세요. 여기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탁 터치하면요. 애니메이션에서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입장과 있고 퇴장이 있고 인 아웃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인데 입장에서 톡톡 튀는 글자를 넣을 수 있어요. 입장을 터치합니다. 입장을 터치했어요. 제가 입장 이것을 터치했어요. 터치하면 하단에 입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이전에서 톡톡 튀는 것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톡톡 튀는 것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톡톡 튀는 음표. 여기 이거입니다. 톡톡 튀는 음표.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요. 톡톡 튀는 음표라고 흘러가는 글자 보이죠? 톡톡 튀는 음표라고 해 놨네요. 톡톡 튀는 음표인데 그러니까 콩나물을 데리고 톡톡 치면서 글자가 이렇게 생성되는 겁니다. 이걸 해도 되고 조금 이걸 위쪽으로 올려보겠어요. 위쪽으로 올리면 여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선택을 하면 통통 튀는 심장. 이렇게 나왔어요. 톡톡 튀는 음표를 하면 화면에 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하죠? 톡톡 튀는 심장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죠? 빠르게 뛰는 것을 천천히 하려면 아래쪽에 이거 있죠? 이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가져갑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져갑니다.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좀 천천히 툭툭하죠? 다시 보세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빠르게 저 위에 모니터 보세요. 빠르게 진행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갖다 놓으면 천천히 좀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이쪽으로 가져가면 빠르게 통통 튀고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좀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하고서 저는 여기 통통 튀는 심장 이걸 선택해 보세요. 자기 취향대로 각자 선택합니다. 어떤 분은 이거 하지 않고 다른 걸 해도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고서 여기 저장이 이거입니다. V자는 어떤 앱에서나 다 저장입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톡톡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거 플레이 한 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플레이는 이거죠? 자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썩승렌 이렇게 나왔죠? 다시 보세요. 이걸 조금 더 길게 해 볼게요. 길게 해 놓고 다시 이걸 수정 하려면요. 수정 하는게 좀 까다로워요? 수정 할 때는요. 선택된 이것을 타임라인에서 걸작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죠 대문자의 손문자의 스타일 이걸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아까 통통 튀는 심장 이거 선택되어 있죠 이것을 크기를 이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쭉 가져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보세요 아까보다 굉장히 천천히 가죠 이렇게 이 글자의 클립 길이를 타임라인에서 길게 하면 상당히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미없으니까 중간정도 갖다 놔 보겠어요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터치하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뒤로가기 하루 살피고 두 개 지금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터치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서 사람 목소리가 말이죠 이거 한국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한국어가 영어가 지금 이제 떠 있죠 그래서 한국어가 좀 크게 돼 있죠 그래서 한국어가 선택되어 있어요 다음에 남성 빨간 오빠 스윗한 언니 오빠 언니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밀면 더 많이 나와요 우선 남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남성 터치합니다 다음에 빨간 오빠로 해볼게요 이제는 해볼게요 빨간 오빠 이걸 해볼게요 음성이 다 달라요 다음에는 스윗한 언니 해볼게요 오빠를 해볼게요 자 이거 오빠 있죠 오빠를 터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송랜드 네 오빠의 목소리는 이렇군요 목소리가 다 다르죠 언니 터치해 보겠어요 언니 터치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송랜드 이렇게 자기가 다양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목소리를 주인공을 저는 여기서 남성을 선택하겠습니다 남성 남성을 선택해야겠어요 남성을 다시 터치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송랜드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음성 선택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여기 어떤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기 전체 적용이 되겠죠 전체 적용을 하면 이거는 모든 글자에 다 적용된다는 뜻을 합니다 음성 선택 여기 보시면 이거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음성 선택은 지금 현재 현재 이 상황을 말하라구요 근데 이쪽에 있는 이런 영어로 된 이런 건요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터치하면요 텍스트를 읽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앞에 거만 한글로 되어있는 이것만 해당이 되요 남성으로 하고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송랜드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 저장이 항상 부위라고 했죠 그리고 저장을 그치합니다 자 그러면 음성 변환이 됐다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프레이 재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송랜드 여기와 같이 글자가 톡톡톡톡 튀면서 심장 하트가 하트 아이콘이 튀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송랜드 여기와 같이 글자가 톡톡톡 튀면서 글자를 읽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력을 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송랜드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을 출력을 할 수 있겠죠 뒤로 갔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초기 화면을 봤어요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가면 크로마키가 되겠죠 그래서 크로마키를 한 것을 다른 화면과 결합시켜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송랜드 이와 같이 크로마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앱에서 혹은 결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